조선시대의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분적인 차별을 받았고요. 여러가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자체의 제약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박된 사회 속에서도 자신의 타고난 재능과 능력으로써 자신의 이름석자를 오늘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여성분들이 계십니다. 그중에는 불꽃처럼 살다 가신 분도 계시고요. 나비처럼 살다 가신 분도 계시는데 나비처럼 살다 가신 신사임당과 헌안설언 이야기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의 유명한 여인들 그러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불꽃처럼 살다 간 여인들이 있고요. 또 나비처럼 살다 간 여인들이 있습니다. 일단 불꽃처럼 살다 간 여인 그러면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누굴까요? 바로 장희빈이 1등입니다. 장희빈 같은 경우는 역대 연기자만 해도 엄청난데요. 최초의 1대 장희빈이 누구인 것 같으십니까? 김지미 씨가 1대고요. 그 다음에 남정임 씨, 윤여정 씨, 그리고 이미숙 씨, 전인화 씨, 김혜수 씨, 정성경 씨 할 거 없이 오늘날 최근 김태희 씨까지 많은 분들이 장희빈을 여련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사연을 지닌 분이 장희빈이셨고 또 이제 철의 여인으로 비슷한 분이 명성황후가 계시겠죠. 명성황후 같은 경우는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좀 짠하고요. 정치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금 비판받고 계신 분이 명성황후가 되시는데 명성황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군걸로 시집을 오죠. 당시 대원군의 아들이었던 고종보다 3살, 위, 연상, 누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고종이 여자로서 사랑을 했다기보다는 누나처럼, 엄마처럼 정치적인 조력자로서 이제 계속 함께하게 되죠.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지는 못했고요. 시아버지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첫 번째 낳은 아이가 쇠양이라고 해서 항문이 막힌 병이 생기죠. 그래서 명성황후는 어떻게든 약으로 좀 고쳐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서양의술을 이용해서 항문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원군 같은 경우는 그거는 원자의 몸에 칼을 댈 수 없다 이래가지고 산삼을 내렸는데 아이가 곧 죽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시아버지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지고 시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손주를 얻을 수만 있다면 세 손으로 얻을 수만 있다면 누구 배든 상관없다 이러면서 자꾸 후궁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러니까 그 시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 여자가 점점 이제 철의 여인으로 변해갔다 좀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성황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항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미쳤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고종의 어떤 조력자로서 개화정책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친 거는 분명하지만은 워낙 당시에 그 여흥민 씨 세력들 한 천명 정도가 세도 정치를 벌이면서 좀 우리나라의 개화정책의 좀 잘못된 부분을 많이 맡았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 개화정책의 실패의 원인이 명성황후 때문이다. 민 씨 때문이다. 이런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국모로서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처절한 그런 시해를 당하게 되고요. 장례도 바로 치르지 못하는 이런 끔찍한 어떤 일을 겪은 거를 보면은 한마디로 어떤 그 장희빈 같은 경우는 당시 붕당의 소용돌이 속에 희생된 희생양이라면 여기는 명성황후 같은 경우는 당시에 어떤 그 서구 열강 그리고 가까운 일본의 어떤 침략 그리고 계양 이런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 희생된 희생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이 여인들이 궁중으로 시집을 가지 않고 평범한 집안에 그냥 시집을 갔더라면 얼마나 좀 행복하게 살다 갔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불꽃처럼 살다간 여인들이 있는가 하면요. 나비처럼 한 세상 살다간 여인이 있는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사임당 신씨입니다. 흔히 사임당을 이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름은 아니고요. 호같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크게 세운다라는 그 호를 쓰는데요. 당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임당이고 원래 이름은 신인선이 되겠습니다. 아 연산군 10년에 강원도 오늘날 오죽헌 지역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집안에 아들이 없고요. 딸만 다섯이었습니다. 그중에 셋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당시 아들이 없기 때문에 시집을 가지 않고 남편 이름이 이제 이원수인데요. 장인 같은 경우가 이제 부탁을 하죠. 그래서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당신을 자식처럼 여길 테니 여기는 좀 처가에 살아주게 그래서 대릴 사위로 이원수가 살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사임당신 씨의 어머니도 자신의 친정에서 살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강원도 오죽헌이 사임당하고 그 어머니의 사실상 고향이에요. 아니 근데 조선시대 때는 보통 여자가 시집을 가는데 남자가 장가를 드는 게 아니라 여자가 시집을 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실 수 있는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여자가 시집 가는 친형제도 남자 집에서 여자를 친히 영접하는 제도는 조선시대 후기 임진아른 이후의 상황이고요. 사임당신 씨는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때는 대릴 세위 처가사리가 일반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정에서 주로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8세가 되는 나이까지 친정에서 살았다 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임당신 씨 같은 경우는 7살 때부터 스승 없이 스스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뭐 워낙 재능이 뛰어났는데 특히 뭐 습작도 많이 했지만은 가지랄지 벌레랄지 꽃을 그리는데 아주 재능이 남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그림 좀 눈에 익지 않으십니까? 뭘까요? 풀과 벌레를 그린 그렇죠. 바로 초충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초충도 같은 경우는 5천원권과 5만원권에 그려져 있는데요. 야 보면은 아들이 5천원의 표지 모델이고 어머니가 5만원권의 표지 모델인 거 보면 정말 대단한 집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워낙 이 초충도를 처음 그렸을 때 그 그림을 멋지게 그려가지고 이걸 말리려고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림을 달기 와가지고 이렇게 벌레를 쪼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그린 그림이고요. 당시 숙종 임금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을 보고 시를 한 수 내리게 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풀이여 벌레여 모양도 같을 시고 부인이 그려낸 것 어찌 그리 묘하온고 그 그림 모사에서 대거란에 병풍을 쳤네 아까울 선 빠진 한 폭 모시 한 장 더 한 놈가 채색만을 쓴 것이라 한결도 아름다워라는 시를 임금이 직접 내릴 정도로 너무너무 잘 그렸다라는 거죠. 사임당신 씨 같은 경우는 흔히들 우리한테는 현모양처 그러니까 신사입니다. 현모양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한 시대를 뒤흔들었던 진정한 화가이자 시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정한 알파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사임당신 씨는 오늘날 우리한테 현모양처의 이미지로 남아 있을까요? 그곳은 워낙 자식이 잘 된 것도 있지만 자식이 누굽니까? 율곡이이죠. 우리 아들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 사임당신 씨 같은 경우는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남편 이름이 이원수입니다. 근데 이게 참 사람이 이름 따라간다고 그렇게 사고를 많이 칩니다. 이 에피소드가 있는데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과거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집에서 안 해요. 머릿속이 어지러우니까 보통 나가서 오늘날 고시원 같은 데 있는 것처럼 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거나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이러는데 집을 나갔어요. 내가 과거에 급작이기 전까지는 다시 집을 찾지 않겠소? 이래놓고 나갔는데 이 웬수가 그냥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집으로 쫓아와서 어 여보 보고 싶었어요. 우리 뭐 헤어지지 말아야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사임당신 씨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 교육을 시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당신 과거 시험 보지 말고 그냥 막 삽시다 우리. 막 살고 대신 나는 지금부터 머리를 박박 밀어버리겠습니다. 중이 되겠습니다. 나 중 되고 당신 막 살고 인생 막 삭시다 그러면서 머리를 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가 깜짝 놀라서 여보 내가 잘못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집거리를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관직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들어 준 게 우리 사임당신 씨고요. 그리고 이제 사남삼녀를 낳게 되죠. 그 중에 이제 율곡이 있는데요. 이율곡이 근데 사임당신 씨가 일찍 죽습니다. 40대에 죽게 되고 남편한테 유언을 남기는데 남편이 10년을 더 살거든요. 근데 유언이 뭐였냐면 저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재혼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나를 마지막 사랑으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죽었는데 죽자마자 바로 이제 재혼을 하죠. 이름 따라가는데 진짜 왼수땡이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임당신 씨 같은 경우는 그 율곡을 너무나 교육을 잘 시켰죠. 그 사임당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7명의 자녀들한테 7색깔 무지개 교육을 시켰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시대 때 교육이라면 사실상 획일적인 교육이에요. 오늘날 교육보다 더 획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육을 봐도 뭐예요? 학교 공부 열심히 해서 반에서 1등을 하고 전교에서 1등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기본적인 교육의 취지인데 이거에 아이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부모하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선시대는 무조건 성리학 교육이었습니다. 일단 남자로 태어나면 성리학 공부 열심히 해서요. 조과 시험 보고 성균과 갔다가 대과 시험 봐서 관직 올라가는 거고 여자로 태어나면 글은 무슨 글입니까? 그냥 뭐 한글 정도 익히고요. 이렇게 좀 십자수나 하다가 좋은 집 시집 가서 아이 낳고 잘 살... 이게 조선시대의 획일적인 교육이었는데 사임당신 씨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 남자건 여자건 차별하지 않고 그 아이의 재능을 먼저 살핍니다. 그래서 눈높이에 맞춰서 재능 교육을 시키는데요. 아이가 그림을 잘 그린다? 그림을 가르치고 소리를 잘하면 노래를 가르쳤다고 하죠.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글재주에 뛰어나니까 그래 얘는 관직으로 보내야겠다 그러면서 어떤 성리학 교육을 시키기도 하지만 자고로 군자는 예와 악 음악도 함께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음악 교육이랄지 미술 교육을 성리학 교육 외에 다각도로 시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 수능 공부 자신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시험 공부 외에도 다양한 인문학 교육 등을 통해서 그 아이의 어떤 지적인 부분 말고도 덕성과 체력까지 겸비해서 전인 교육을 시켰던 이것이 바로 사임당신 씨의 교육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임당신 씨를 미성년의 나이에 이른 이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충격을 받고요. 산속에 칩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도사가 된다고 도교 공부도 하고 중이 된다고 불교 공부도 하다가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 깨달음은 뭐였습니까? 내가 여기서 깨달음을 얻어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 백성들한테 도움이 돼야지. 그래 내가 세상을 바꿔야겠다. 그것이 어머님의 뜻인 것에 그러면서 이제 이의가 하산을 합니다. 열심히 과거시험 봐가지고 하여튼 보는 과거시험마다 무조건 급제를 합니다. 1등을 했던 거 이의죠. 그래갖고 이제 임금님 곁으로 가서 사회경쟁사상을 주장을 하죠. 정치 군사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유명한 10만 양병설도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고요. 다양한 뭐 수미법 당시 이제 세금 제도의 어떤 개선이랄지 다양한 업적을 통해서 굉장히 훌륭한 인물로 남은 것이 이의였고 그 이의는 어머니의 위대한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소통의 교육 그리고 다양한 전인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오늘날도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자 조선시대 후기적에 숙종때입니다. 장이빈 남편이 되는데요. 그때 송시열이라는 문인이 있었습니다. 조선후기 대석학이었고요. 당시에 이제 당파로 보면 서인이었고 서인 중에서도 노론의 영수 사실상 창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위대한 송시열이라는 영감님께서 이의를 모셨거든요. 그럼 이의를 모시다 보니까 이의 어머니도 당연히 관심이 많고 좀 칭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송시열이 여기는 신사임당의 그림과 시를 보고 그때부터 격찬을 합니다. 이건 최고의 그림이고 최고의 시고 이런 어머니가 있었기에 우리가 모시는 이의 선생님 같은 분이 태어나셨어. 이렇게 송시열이 격찬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서인들은 송시열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 쓴다고 그래도 다 믿었으니까 안 그래도 훌륭하신 이의 선생님을 극찬하니까 함께 거기서 사임당신시가 떠버린 거죠. 그래서 주로 당시 조선인들의 어떤 성략적 시각에서 바라본 사임당신시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훌륭한 이의같은 석학을 만드신 어머니로서 그런 면이 부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견모양처 그러면 사임당신시인데 좀 이제 21세기는 다르게 조명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훌륭한 어머니로서의 어떤 사임당신시의 모습도 우리가 존경할 만하지만은 당시 조선시대 때 그 열악한 교육 속에서 어떤 자신의 재능을 잘 살려서 그 그림과 시를 오늘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그 신인선이라는 그 한 여인 한 어떤 예술가의 명모도 우리가 좀 가슴 속에 남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엔 조선 중기 최고의 여류시인 허난설원에 대해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설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난초라는 얘기죠. 역시 이 여자의 이제 필명 호가 되겠고요. 본명은 초희가 되겠습니다. 허초희 참 이름도 이뻐요. 아버지는 허협이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살았던 시절이 임진왜라는 이제 직전쯤 됩니다. 직전쯤 되고 아버지 허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성리학 주기론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화담석영덕 황진희 남자친구죠. 화담석영덕의 문인이 됩니다. 허협 같은 경우는 자의 신의 어떤 그 멘토였죠. 서경덕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깨어있는 그런 교육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에 여자애가 태어나면 글도 잘 안 가르치고 뭐 그냥 뭐 밥 짓고 빨래하는 거 하다가 나중에 아이나 생산해라. 조선시대 때 이제 출산은 생산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워낙이 초희에 그 글재주가 뛰어난 걸 보고 불지오파 허봉을 시켜가지고 어떤 그 시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킨 좀 열린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재능도 중요하지만은 그 조기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허초희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동생이 또 유명하죠. 홍길동전을 쓴 허균이 되고 하여튼 이 집안이 좀 필력이 뛰어난 집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초희의 재능은 8살 때 처음으로 사람들을 놀래키는데요. 시를 썼는데 광한전대공로 상략문이라는 제목의 시를 써요. 그러니까 상상의 세계 신성계에 광한전이 만들어지고 대공부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상략식의 상략문을 자신이 썼다라는 이런 상상력을 발휘했었는데 이 시 한수로 어린아이라는 어떤 고정관념과 여성으로서의 어떤 굴레를 한방에 벗어버리는 그래서 아버지가 깜짝 놀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시교육에 열중시켰었죠. 이것이 바로 허초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녀의 시를 보면 아름다운 시도 많이 있지만 보통 이제 좀 슬프고 애절한 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하늘거리는 창가인 안초 가지와 잎 그리도 참 향그럽더니 겨울바람 입새 한 번 스치고 가자 슬프게도 찬서리에 시들어버렸네 빼어난 그 모습은 어우러져도 맑은 향기만은 끝내 죽지 않아 그 모습 보면서 내 마음이 아파져 눈물이 흘러 옷소매를 적시네 뭐 이런 류의 시예요. 저는 난설원의 시만 들으면 가슴이 이렇게 짠한데 어디서 이런 시상이 나왔을까요? 그녀의 불행한 삶 속에서 묻어져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현 시절은 참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이분이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남편이 김성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금 보수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과거에도 오르고 임진아란 때 의병으로서 활약도 했던 사람이긴 한데 좋은 남편 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간대 그렇게 걷도는 거예요 남편이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구박을 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에요. 그쪽 입장도 한 번 서보면 조선시대에 바라는 여성생이 뭐예요. 밥 잘하고 빨래 잘하고 아이 생산하고 말씀 잘 듣고 이건데 혹은 날 시만 쓰고 시어머니가 너무 구박을 해요. 남편은 또 워낙 헌한설원의 뛰어난 어떤 아우라에 눌렸는지 몰라도 자꾸 밖으로 겉돕니다. 그래서 남동생 허균이 묵뚝뚝하고 말도 못하고 학식도 부족한 자라고 비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난설원에 비해서는 좀 약간 떨어지는 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이제 과거 시험 준비한다고 집을 나가서 공부를 하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놀리는 거예요. 야 지금 네 남편 술집에서 기생들 끼고 술 먹고 있어 어떡하니 너 놀리는 거예요. 보통 여자 같았으면 이런 뭐야 쫓아가고 그냥 머리끄대기 잡고 초기탈모 형태를 만들어버리고 그러겠지만 난설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침착하게 대응을 했다고 그러죠. 그 자리에서 시를 씁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남편은 우리 남구님은 본래 묵뚝뚝하신 분 그런데 어쩌자고 동접들은 이렇게 우리를 놀리실까 뭐 이런 내용의 시를 쓰고 주안상을 봐가지고 남편 앞으로 보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야 남편이 지금 술집에서 술 먹고 있어 이 소리를 듣고 여자가 신용카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계산하라고 신용카드 보내고 카톡 이렇게 보낸 거죠. 혹시 뭐 술 드세요? 힘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 김성립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 관직이 오르게 되는 이런 침착함을 보였던 분이 난설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이 계속되죠. 남편과의 불화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불화 거기다가 아버지하고 둘째 오빠 자신의 어떤 스승이었던 시의 스승이었던 둘째 오빠가 객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두 아이가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고 심지어는 내 뱃속에 있던 아이마저 유산을 하면서 난설원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녀는 결국 스물일곱 살 되는 해에 병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걸까요? 죽기 전에 시를 남기는데요. 그 시를 보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푸른 바닷물이 푸른 바닷물이 구슬바다에 스며들고 푸른 난세는 채색 난세에 기대었구나. 부연꽃 스물일곱 송이가 붉게 떨어져 버리니 달빛 서리 위에서 차갑기만 하여라. 이런 시였습니다. 자신의 시처럼 스물일곱의 꽃다운 나이에 그녀는 결국 저세상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녀의 유언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쓴 모든 시를 다 불태워다오 남기지 말아다오 라고 죽었고요. 결국 그녀의 유언에 따라서 그 시를 불태우려고 이제 모아봤는데 그 시를 쓴 종이가 방 하나에 가득 찰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그걸 다 불을 태웠어요. 그냥 불태웠는데 남동생인 허균이 누나의 재능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시집가기 전에 친정에 남겨놓았던 시하고 자기가 누나한테 듣고 너무 시가 좋아서 머릿속에 암송에 있던 시 이런 것들을 모아서 난설헌집이라는 시집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뭐 당시 조선시대 때 그런 시집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근데 당시 이제 명나라에 사신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허균을 만나고 그 난설헌집을 가져가게 되죠. 봤는데 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시가. 또 이게 여성의 시라는 거에 한 번도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명나라 사람이 이 시집을 가서 중국에서 이제 요거를 출판을 하게 되고요. 중국에서 대히트를 치게 되고 이것이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동래 오늘날 부산이죠. 동래를 통해서 일본까지 건너가서 일본에서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신윤복의 그림이 당시에는 무시당하고 무슨 뭐 춘하다 이러면서 놀림을 받다가 1990년대 여러 가지 작품들이 여러 가지 작품들이 조선 후기를 지나 오늘날까지 우리 영혼에 잔잔히 아로새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리천장이란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어떤 타고난 성별이랄지 아니면 나의 신분 학벌 어떤 지역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정 어떤 수준 이상 더 높아질 수 없다. 유리천장에 가로막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조선시대 때는 여자로 태어났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유리천장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꽉 막힌 벽에 갇혀있는 셈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회의 편견과 고정관념 등을 깨버리고 자신의 능력 그 하나만으로 오늘날 교과서에도 그 작품들이 올라오는 위대한 여인 두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어떤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재조명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그 유리천장은 사회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어떤 한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내 스스로의 어떤 핑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의 능력과 신념 원칙 소신 노력으로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리고 사회가 쳐놓은 유리천장을 깨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과거는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는 과거를 지배한다라는 조지 오엘의 말이 있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 뜻과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지금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다잡아보면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마치 17세기의 안용복이라는 한 어부의 행동이 오늘날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현재는 과거를 지배한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렇죠. 현재에 따라서 그 시대에 따라서 과거의 기록이 얼마든지 재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원칙과 신념 애국적인 가치를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땅 독도를 소화하려 했던 안용복 어부를 아십니까? 그의 용기있는 행동 상상도 할 수 없는 모험을 통해서 원칙과 신념을 지켜내는 용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용복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조선시대 숙종 숙종이면 누구예요? 조선시대 후기적이 장이빈 남편으로 유명한 분인데요. 그때 어부로서 일본에 두 차례 건너가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호통 쳐서 외쳤다라는 정도는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분의 어떤 그 행보가 끼친 영향력이 그 당대에나 지금에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이거든요. 자 어떤 일이었는지 우리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복은 이제 태생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 관직에 올랐던 사람도 아니고 당시에는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로 인정받는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태생을 잘 모르는데 당시에 그가 차고 다니던 호패를 보면 태생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호패라는 건 뭐냐면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건데요. 호패의 특징은 오늘날과 달리 남자만 차고 다닙니다. 신분 상관없이 양반부터 그리고 천민 노비까지 모두 남자라면 호패를 차는데요. 양반 같은 경우는 코끼리 상아랄지 아니면 뿔로 만든 그런 폐를 차고 다녔고 일반 농민들은 나무 그리고 천민들은 잔목 거의 썩은 나무 등등등 뭐 그런 것으로 재질을 만들어서 차고 다녔습니다. 보통 양반 관리라면야 자신의 이름석자고 인상착이 뭐 주소 이런 것들이 적힐 텐데요. 일반 노비들 같은 경우는 옛날 노비는 사실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반려동물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럼 그 강아지들 인식표 보면은 주인 모바일폰이 적혀 있듯이 당시 노비들 같은 경우는 주인의 이름과 주인의 어떤 그 주소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에 안용복의 호패를 보니까요. 주인이 오충주라는 사람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산호비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소는 부산 동구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인상착이는 키는 좀 작았던 걸로 봐요. 4척 1촌이니까 오늘날로 계산하면 123cm 거든요. 남자 키가 1미터 23이면 너무 작잖아요. 조선시대 남자들 임진왜란 이외에 145cm는 되는데요. 그건 조금 오기가 아닌가 싶고요. 얼굴은 검고 검버섯은 있었으나 흉터가 없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기록들을 살펴보면은요. 일본말을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산 동네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일본어에 능숙한 걸로 여겨지고 두 번씩이나 일본에 가서 그들과 유창하게 대화한 걸 보면 아마 당시 한자보다는 일본어에 더 강한 그런 산호비 출신 어부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안용복이 이제 울릉도 근처에 이제 조업을 하러 갔는데 일본인들이 거기서 이제 물고기 잡아먹고 물개 잡아먹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개가 이제 강치 아닙니까? 막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본 어부 40명하고 실객이가 버려집니다. 그래서 1차 도일은 납치였습니다. 그래서 끌려갔어요. 근데 보통 그 무시무시한 일본에 거친 일본에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끌려가면 사람이 겁을 집어먹고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인데 거기서 안용복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도리어 호통을 쳤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따졌다라는 얘기죠. 이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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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저만 하니까 독도는 우리 땅인데 왜 독도 울릉도 지역에서 너희들이 조업을 하느냐 그리고 왜 죄 없는 나를 납치를 하느냐라고 오히려 호통을 칩니다. 당시 당황한 일본 관원은 이 사실을 장계 보고서를 만들어서 일본 막부에 올리게 되고요. 일본 막부는 고심 끝에 그래 거기는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일본 땅이 아니다. 그러니 그를 돌려보내주라는 명령서를 내려보내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찌저찌 납치 사건이지만 결국 그 결과는 굉장히 파장이 컸던 거예요.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는 그런 기록을 남긴 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9개월 만에 이제 풀려나요. 풀려나서 이제 조선정부로 인도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곤장을 100대를 맞게 됩니다. 허락 없이 국경을 넘었다라는 죄목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억울하게 곤장을 세상에 100대씩이나 맞으셨어요. 근데 그 결과는 일파만파 커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숙종 같은 경우는 울릉도와 독도를 엄밀히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리고요. 관원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조선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서 독도 근처에서 일본 어부들이 조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지령을 내리게 되죠. 이 사건의 결과 독도가 우리 땅임이 우리 자국 내에서도 그리고 일본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계속됩니다. 정부에서 명령을 내리고 일본 정부에서도 사실상 그것을 따르기로 했는데 서로 간에 어떤 오고 가는 서신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일본 어부들의 조업이 계속된 겁니다. 안용복 선생께서는 참지 못하셨습니다. 인간들이 조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려고 당시 32척의 배에다가 부산에 어부들을 태워서 울릉도 쪽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32척에 5명씩만 잡아도 160명을 이끌고 간 거죠. 그러니까 산업이 출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죠? 거의 뭐 카리스마가 최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어부들이 계속 거기서 물개 잡아먹고 조업을 하는 거예요. 그거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안용복 선생 같은 경우는 도저히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2차 도의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가는데 2차는 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감한 행동을 합니다. 스스로를 관리로 속여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산업이 출신이라고 보면 일본 정부가 대화해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관리로 사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민들을 이끌고 일본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정부의 명을 받아서 여기에 온 울릉우산 양도감세관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는 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책임감 없이 어부들 단속을 하지 않느냐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고 아주 논리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거기서 굉장히 당황을 하고 역시 보고서가 막부까지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제 안용복 선생의 관리사 측은 바로 들통이 나게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제 대마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시마라는 일본말로 스시마라는 섬이 되는데 항상 우리 조선 정부는 일본하고 어떤 서신을 교환할 때 대마도 도주를 통해서 이렇게 서신을 교환하고 받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마도 도주가 모르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오다 보니까 놀래가지고 대마도 사람들이 건너온 거예요. 뭡니까? 하고 왔다가 그만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안용복 선생 같은 경우는 어민들하고 함께 다시 조선 정부로 인도되게 되죠. 자 조선 정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전에 억울하게 끌려간 것도 곤장 100대였는데 이제 관리까지 사칭했으니 어찌 되겠습니까? 안 선생께서는 끌려가서 국문을 당하시게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고문을 당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판결은 사형이었습니다. 관리 사칭죄였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 그 당시에 뜨리는 대신들이 아니 그래도 좀 자주적인 사람 아니냐 가서 뭐 틀린 소리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좀 감형해 주세요 라고 해서 다행히 유배형으로 끝난 이것이 바로 안형복 선생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한 어부였지만 어떤 한 개인의 산업이었지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우리 영토라는 그 원칙과 신념이 엄청난 용기를 낳았고요. 그 사람의 그 용기 있는 행동 1차 2차의 도일이 결국 조선 정부와 일본 정부 간에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걸 다시 한번 합의하고 기록문서로 남기는 엄청나고 위대한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형복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될 독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 한번 두 번이군요.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하하 씨하고 독도 문제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편집은 됐지만은 제가 그때 하하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하 씨의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논리적으로 딱 3분만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질문을 일반 국민 여러분들께 해도요. 바로 논리적으로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를 3분 이상 설명할 수 있는 분은 그물다라고 봅니다. 그때 하하 씨 같은 경우는 역시 하하 씨다운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이 뭐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이지 그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지 뭐 증명해야 우리 아버지입니까 이런 대답을 하던데 물론 굉장히 재치 있고 그리고 호기 있는 답이기는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제3국의 친구들이 독도가 왜 니네 땅이야 일본 땅 아니야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럼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라는 걸 여러 가지 고문서와 책에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땅입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삼국사기입니다. 고려시대 중기적에 김보식이 쓴 삼국사기 지증왕 본기에 보면 지증왕 때 당시 울릉도가 나라였습니다. 우산국이란 나라였는데 신라 사람들이 배를 이끌고 갔어요. 그래서 나무사자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순진한 울릉도 주민들한테 이것이 나무 괴물인데 사자인데 이걸 풀어놓을 것이다. 죽기 싫으면 항복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복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산국이 우리 신라의 땅이 되고요. 부속도서인 독도도 우리 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노래에도 나오죠. 세종실록 지리지 오십해지 셋째 줄에도 나오고 그 외에 동국여지승남이랄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지도와 그리고 우리의 역사기록물에 우리의 조상들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기억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고지도들 보면 독도가 자기네 땅이다. 대나무가 많다고 해서 죽도 다케시마라고 그들은 부르는데 그런 지도들을 들이미는데요. 그거는 개인적인 지도일 뿐 보통 일본의 고대부터 내려오는 공식적인 지도에는 거의 독도가 펀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물들 이것 때문에 이제 독도가 우리 땅이다. 자 근데 왜 일본인들은 자꾸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걸까 그 역사적인 건 뭐냐면 바로 조선 왕들의 공도 정책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도라는 건 섬을 비운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독도 다녀와 보셨습니까? 저는 어렵게 한번 다녀왔습니다. 독도 같은 경우는 워낙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파도가 세가지고 그런 말 있죠. 독도를 가려면 3대가 덕을 쌓아야 독도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백두산에 가서 천지를 보려면 4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조상을 잘 도서고 그런지 몰라도 조상님들 덕분인지는 몰라도 독도도 가봤고요. 그리고 이제 백두산 천지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독도 가는데 근성이 필요한 게요. 전 4번 취소가 됐어요. 바쁜 와중에 어떻게든 그냥 집착해가지고 독도를 가는데 조금만 파도가 치면 못 갑니다. 울릉도까지 갔다가 독도 못 보시고 오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올라가도 30분 딱 보고 다시 오게 되는 게 독도예요. 근데 옛날 조선시대 때 죄 지은 사람들이 전부 다 울릉도에 가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못 들어가는 섬을 그 당시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울릉도 독도로. 또 하나는 뭐냐면 울릉도 사람들이 세금을 안 냅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쳐서 낼 수 없습니다. 전화 이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좀 화가 나가지고 조선시대 때 왕들이 야 그럴 바에는 섬 비우고 다 육지 와서 살아 그러면서 섬을 비우고 육지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거의 살지 않으니까 일본 오부들이 와보고 어? 무인돈에 사람 없네 그러면서 거기서 물개 강치를 잡아먹고 완전히 그냥 강치실을 말려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이 영향을 끼쳤다. 근데 여기는 조선 숙종 때 우리 용기는 안용복 덕택에 그때부터 이제 왕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1900년이 됩니다. 당시 대한제국이었는데요. 우리 고종 황제께서는 칙명 41호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억하셔야 돼요. 칙명 41호를 통해서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만천하에 공포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고종 황제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려주는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삼국사기 지증왕 분기 세종실록지리지 동구겨지 승남 그리고 근대에 와서는 고종 황제의 칙명 41호 등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서 러일전쟁이 벌어집니다. 러일전쟁 도중에 임자 없는 땅이라고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독도 같은 경우는 황금어장이기도 하지만 당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땅 중에 가장 먼저 병탄한 땅이 바로 독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05년 러일전쟁 도중에 시마네형 고시로 고종의 칙명 41호를 무시하고 일본이 독도를 빼앗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년 뒤인 1910년에 우리나라가 통째로 일본한테 병합되게 됩니다. 독도를 다시 찾은 것은 광복 이후입니다. 연합군의 스케핀 문서이에서 독도를 다시 우리가 돌려받게 되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야욕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힘이 없을 때 어려울 때만 되면 그냥 쳐돌아서 독도를 뺏으려고 하는데 그 일이 언제 있었냐 1953년에 있었습니다. 1953년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창 6.25전쟁 막바지였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의 경비정이 거기는 독도 근처까지 밀고 들어오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때 홍순칠 대장께서 울릉도 주민들과 함께 결성해서 만든 것이 독도 숲이 되었고요. 일본 순시선과 치열한 청벽전 끝에 그들을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독도를 지켰습니다. 자 그 이후에 1998년이 되죠. 제2차 한일어업협정이 맺어지게 되는데요. 1998년이면 어떤 회였습니까? IMF 원년이 되죠. 97년 겨울에 이제 터지게 되고 IMF가 그리고 이제 98년 초에 인수일을 마치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가 되는데요. 당시 우리나라가 IMF로 어려운 상황이고 일본 눈치도 보고 돈도 빌려와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맺어진 한일어업협정에 뭐라고 체결이 됐냐면 여기는 독도가 우리가 이제 일본의 어장 일부를 얻는 대신에 독도를 어떤 공동 관리 수역으로 지정을 해본 거예요.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도 근처에 일본 어부들이 와서 조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굉장히 잘한 일도 많지만은 잘못한 일이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해양수산문부 장관이 옷을 벗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역사적인 근거 받고요. 두 번째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에 대한 논리적인 해답 바로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간도 아십니까? 지금 여기 있는 지도를 보시면 함경도에 백두산이 있고 이렇게 서쪽으로 흘러가서 서해안으로 흘러가는 강이 압록강이고요. 이렇게 동해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강이 이게 바로 두만강이거든요. 두만강 북쪽에는 여기가 연변인데요. 이 연변 연길이 바로 간도입니다. 이게 백여 년 전만 해도 우리 땅이었어요. 우리 땅이었는데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조선이 빼앗겼기 때문에 대한제국이 빠꼈기 때문에 일본이 대신 중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그게 1909년에 간도협약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만주철도 보살권과 푸순탄광 채굴권을 받는 대가로서 여기는 간도를 중국에 팔아버린 겁니다. 을사늑약은 무효죠. 왜냐하면 임금의 옥세가 찍히지 않은 무효였습니다. 그러면 을사늑약 때문에 테이블에 앉은 간도협약도 무효죠. 이건 국제법상 우리 땅이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죠. 남북이 갈려있고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는 중국 같은 경우는 곧 다가올 통일한국이 간도 내놓으세요 라는 주장을 할까봐 백두산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기는 만주 지역에 있었던 고조선이랄지 고구려 발해의 역사가 자신들의 역사라고 왜곡을 하는 중국 입장에서 만주가 동북쪽이죠.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간도를 다시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집니다. 왜요? 저 중국이 허락하겠습니까? 허락 절대 안 하죠. 중국하고 전쟁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것은 잃어버린 땅이고요. 그럼 중국이 주장하는 거 역사적 명분은 없어요. 무슨 고조선이 자기네 땅이에요. 다 왜곡이고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저렇게 100년 이상 실효적 지배를 해버리면 다시 찾아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일본은 왜 이렇게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끝까지 우기는 것일까요? 제가 당시 독도 기획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 동경을 거쳐서 심한해용까지 직접 가서 일본 고등학생 10명한테 제가 좀 위험을 무릅쓰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명 학생 중에 9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독도는 자신들의 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명은 이제 막 욕하고 침뱉고 가더라고요. 이상한 친구고 9명은 다 우기더라고요. 독도가 자기네 땅이래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대요. 원래 뭐 이런 거죠. 지들 표현대로 자기들 표현대로 다 깨시마가 자기 땅인데 저기는 한국이 불법으로 군사적인 힘으로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되지만 점점 일본이 좋지 않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정말 우리 아이들 때 10년, 20년, 50년, 100년 뒤에는 정말 일본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럼 왜 그들이 노리는 걸까요? 이거는 제가 크로아티아에 재능기부를 하러 우리 교포 2, 3세, 4세 아이들한테 한국사를 가르치러 갔다가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 독일인 아버지와 우리나라 어머니 사이에 낳은 어린아이의 초등학교 뭐 한 1, 2학년밖에 안 된 여자아이였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강연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왜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길까요? 그랬더니 한국말 떠듬떠듬하는 아이가 맑은 눈망울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도 근처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아먹으려고 그런다. 욕심을 낸다라고 하는데 너무나 귀엽기도 하고 짠하기도 한데 그게 맞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경제적 동물이라고도 부르죠. 일단 독도 같은 경우는 엄청난 황금어장입니다. 여기는 북한 해류하고 그리고 난류가 만나면서 플랑크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생선들, 어떤 해산물들의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게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독도 아래, 독도가 화산섬인데 독도 아래에 묻혀있는 메탄하이드레이드 때문입니다. 메탄하이드레이드라는 것은 뭐냐면 불붙는 얼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음인데 불이 붙는 거죠. 이건 미래 자원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석유도 있고 아직은 좀 이거를 캐서 연료로 만들어서 일상생활에 쓰이는 것이 그것이 이제 얻어지는 가치에 비해서 큰 이익을 남기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심이 덜하지만요. 석유가 고갈된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메탄하이드레이드인데 이게 무한정으로 묻혀있는 것이 바로 독도가 됩니다. 그것을 그들이 알고 자신들이 빼앗으려 하는 거죠. 절대 빼앗기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조용한 외교를 정부는 펼치고 있습니다. 자꾸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고 하는데 아니 그 구리로 갈 이유가 없죠. 스위스로 갈 왜 가요? 이게 우리 땅인데.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또 간도를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고 있는데 중국은 외면하고요. 그리고 일본이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외면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정부적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땅이 확실한데 뭐하러 그거를 감논을박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외면을 하되 대신 우리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관과 민의 힘을 합쳐서 독도에 대한 다양한 이벤트 예를 들면 학생들이 보는 수능의 문제 출제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독도사랑일 수 있는 거거든요. 수험생들한테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이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끊임없이 독도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독도를 지키는 대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사 속 장애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지금의 장애인보다 더 천대받고 또 활동이 좀 제한되지 않았을까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점을 치는 전복사 또 행운을 빚는 또 경을 외웠던 독경사 또 악공 등 전문직으로서 장애인들의 참여가 되게 활발했거든요. 또 삼국시대부터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 정도로 우리 역사 속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선진적이었습니다. 자 우리 역사 속에서 장애라는 어려움을 딛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땠을까요? 옛날에 재상상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담이 관대하고 도량이 되게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생 남의 과실을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다리 한쪽이 짧은 분이 있었는데 이제 뭐 술자리를 폈나 보죠. 손님이 그걸 이제 얘기하자 상진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손님 당신은 남의 단점을 얘기해요. 마땅히 다리가 하나가 길다고 말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명언이라고 칭찬을 하였다라는 얘기가 어우야담이라는 책에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기록물을 통해서 그 선조들의 어떤 지혜를 엿볼 수 있는데요. 역설을 통해서 장애를 단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과 다른 사람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명언이라고 칭찬할 만큼 장인의 단점을 들춘 행위가 예에서 벗어난 행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후기 실학자인 이덕무가 편찬한 사소절이라는 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예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덕무 선생은 그랬어요. 어린이들로 하여금 장애인을 대할 때 함부로 말하지 말해라. 항상 당부하고 있죠. 장애인들을 차별하거나 놀리는 행위들이 어려서부터 못하게 하도록 교육해야 된다. 이런 것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항상 전제한 이덕무 선생의 정신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기록이 있죠. 귀머거리는 보기를 잘하고 소경은 특기를 잘한다. 대개 귀머거리는 힘을 귀에 쓸 수 없으므로 오로지 신기를 눈에만 쓰고 소경은 힘을 눈에 쓸 수 없으므로 오로지 신기를 귀로만 쓰기 때문에 장님은 잘 듣고 귀머거리는 잘 본다는 뜻이다. 라는 내용이 조선시대 후기적의 문인이었던 최한기의 기측제의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장님은 가르칠 수 있다. 눈동자로 보는 것은 막혀서 빛깔을 보지는 못하지만 신기로 보는 것이 있어서 빛깔에 대해서는 밝게 듣는다. 그래서 남의 언어를 잘 들어서 생각함이 상당히 넓고 수교에 밝아서 사물의 형체로 상상한다. 무릇 인도의 인상에 대해서도 모두 참작하고 헤아려서 때로 눈은 있지만 마음이 어두운 사람보다 나은 경우도 있다라고 최한기의 인정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애인이라도 배우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능력을 키워낼 수만 있다면 눈은 있지만 마음이 어두운 사람,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맡은 바위를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 선조들의 편견 없는 시각을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소경은 점을 치는 대로, 구경 당한 자는 문지키는 대로 돌리고요. 심지어 벙어리와 귀머거리, 안질뱅이까지 모두 일자리를 갖도록 해야 된다. 그러나 사지 멀쩡하더라도 놀면서 입고 먹으며 일하지 않는 자는 나라에서 벌을 주고 아주 그냥 내쫓아버려야 된다라고 조선 후기 실학자 홍대용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각기 직업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써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모두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치부하는 오늘날보다 더 진일보한 생각을 조선시대 이미 우리 조상들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역사 속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시대에도 진율제도가 있습니다. 겨울 11월에 왕이 나라 안에 순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노파가 막 굶주리고 얼어가지고 금방 죽게 된 걸 본 거예요. 내가 하찮은 몸으로 내가 왕자리에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백성을 양육하지 못하고 내가 늙은이 어린아이로 하여금 이토록 딱 한 지경까지 이르게 했구나. 내 죄다 이게. 그러면서 옷을 벗어요. 옷을 벗어서 노파를 덮어주고 밥도 주고 물도 마시게 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위문을 하고 호랍이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늙은이 늙고 병든 모든 사람들을 챙길 수 있도록 먹여 살려주게 했다라는 기록이 삼국사기 신라의 유리사금의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에도 진율제도가 있었다. 복지정책이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에도 복지정책 진율제도가 있었는데요. 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 또 시각 청각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소재재 관사에서 마땅인 사람들을 구율하게 할 것이요. 가난해서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도 불쌍하게 여겨서 소재 관사에서 힘써서 진율하라라는 기록이 고려사에 나옵니다. 조선시대에 쓰여진 고려 이야기 고려사에 나온다. 결국 고려시대도 장애인들에 대한 진율제도가 있었음을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려 말에 공민왕 같은 경우는요.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 관하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쳤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조선시대 진율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시각장애가 있었던 바로 세종의 진율정책인데요.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제일 많이 시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왕입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백성들이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매년 살을 그냥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한성부라고 당시 서울의 어떤 행정을 담당하는 부처가 있습니다. 거기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모든 도의 감사와 수령.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각 지역의 도지사들한테도 이걸 일일이 업무로 관장할 것을 지시를 했었죠.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가 아주 적극적인 군주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그래요. 지금 농사철을 만났다. 그런데 농사에 힘써야 될 건장한 남녀들에게는 모두 환곡을 주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 그리고 시각청각장애인들과 빌어먹는 자아들한테는 진율을 주도록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종실록에 나오는데 환곡이라는 건 뭐냐면 봄에 꺼주고 이제 가을에 되갚는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사지 멀쩡한 사람들한테는 대출을 해주라. 그런데 여기는 몸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거 이외에도 부양자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고려시대 때 부양자 제도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정의년 초하루에 왕이 죄를 내려서 죄인들의 죄를 감면을 해요. 정사년 이전에 공사제도의 포탈을 면제하고 나이 80세 이상인 자 그리고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자 의지할 데 없는 자 그리고 시각장애 청각장애인에게는 각시 봉양할 사람을 한 사람씩 주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예요. 도우미 같은 분들을 파견을 하는 거죠. 이제 고려사에 있는 기록이 되겠고요. 또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나이가 80세 이상의 늙은 분들 그리고 시각, 청각, 장애로 스스로 자존할 수 없는 분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가족 중 한 사람한테 역을,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게 한다든지 역을 면제해서 봉양하도록 허락을 해라. 만약에 친척 가운데 봉양할 사람이 없다. 그럼 마땅히 동서대비원이라는 이제 구혈기구가 있었는데 그 동서대비원에서 사람을 보내서 관원을 보내서 보살펴주도록 하다. 뭐 이런 내용이 또 고려사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번엔 조선시대 부양자 제도를 보겠습니다. 그 고려시대에 이어서 조선시대에도 장애인에 대한 부양자 제도는 계속 시행이 됐습니다. 뭐 70세가 안 됐더라도 몸에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장정한 사람을 봉양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오늘날의 뭐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그리고 뭐 활동보조인 제도 이런 거하고 좀 유사한 복지정책으로 볼 수 있고요.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장애인들 위한 부양자 제도를 시행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기록에 보면 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나이 70세 이상이 된 사람 그리고 독질이 있는 사람 독질이라는 게 몸이 불편한 거거든요. 나이 70세가 안 되더라도 시정, 양인 장정한 사람을 준다. 이런 내용이 이제 세조, 실록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표창제도도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를 정성껏 보살핀 가족 있잖아요. 이런 가족한테 포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탄식할 정도로 장애인을 극진히 모시던 가족이 있었어요. 그때 그 가족을 조정해서 포상을 했고요. 그 공로를 널리 알려서 어떤 장애인 보호를 사회적인 모토로 삼으려 한 기록이 있습니다. 정식에는 어미를 친하여 봉양하기를 남과 다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양숙부와 아비의 첩도 잘 섬겼고 그리고 아비의 첩이 낳은 자녀들과 우애가 깊도록 지극했습니다. 그의 어미가 난리 뒤에 눈을 앓다가 맹인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친애하고 봉양함이 더욱 돈독해서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는 듯 하였고 음식대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손수 조리해서 드렸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또 듣는 사람들은 탐복해서 이웃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였다. 선조 175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분들 당연히 표창을 해야죠. 이 조선시대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처벌도 엄중했어요. 춘천의 문서학 이야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살해당한 사람이 맹인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맹인을 살해함으로써 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반영된 내용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장애인을 죽였을 경우에 그 고을에 대한 그 마을의 의포까지도 강등을 했다. 그럴 정도로 장애인 차별을 강력하게 처벌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 한번 볼까요? 신들이 듣건데 태천은 본래 군이었는데 현으로 낮춘 까닭은 그 고을에 사는 맹인의 아들이 아비를 모살아였기 때문이라 합니다. 성종실록 이렇게 나오지요. 성종실록